JMS 주일말씀 내게 배우고 이같이 절대 믿고 굳세게 살아라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이라도 하나가 안되고 분쟁하면 하나님은 절대 안받으신다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일체이며 예수님과 일체다 천국의 역사 역시 하나된 역사다 그러므로 둘 이상이 한마음되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 함께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서 하여도 하나 안되고 분쟁하면 거기에 갇지 않으신다 절대 한마음되어 기도하고 같이 함흥으로 하여야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사명자도 그와 함께한다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민족도 함흥하여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섬리사든 민족이든 하나 안되면 둘이고 셋이고 분쟁하며 사탄몸으로 쓰이니 계속 불안케 한다 하묵하지 못하고 분쟁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사명자가 함께하면 분쟁하고 서로 하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고 그릇되게 생각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이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을 주셨으니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하시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사명자와 함께 열린 문을 주신 것이다 이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사탄의 해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절하리라 했다 고로 활람과 핍박이 있어도 천년 역사가 열렸을 때 가야 된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전능하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사니 고생돼도 활람 핍박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현재도 미래도 계속 펼쳐져가니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기쁨으로 사미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명자와 매일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 때에 지나면 못한다 비바람 한란 핍박이 있어도 이때 해야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매일 행하시니 그의 육이 되어 시대에 보낸 자와 행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 이때 못하면 좋은 날이 와도 이미 때가 지나가서 못한다 현재의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을 받고 배고프고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살아도 때가 되어 이상세계를 이루기 전까지는 지금에 해당되는 역사를 편다 그런데 활란 때에 서로 모르고 오해하고 싸우고 미워하며 분쟁하고 하나 안 되면 그 죄가 있기에 하나님도 주도 함께 안 하신다 예수님이 늘 사랑하라 하묵하라 하고 절대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어떻게 신부되어 살겠는가 또한 사람들도 분쟁하고 하나 안 된 곳에는 두려워서 함께 하지 않는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오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절대법은 한 번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면 온전하게 결단고 정령고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절대 행하시어 뜻을 이루신다 구약 때도 정령고 행하셨고 신약 때도 정령고 이루셨고 지금 이 시대도 정령고 이루시며 해오셨다 활란 중에도 뜻을 이루며 이상 세계를 위해 섭리사 모두 뭉쳐서 하나 되어 하는 것이다 활란 중에도 계속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시니 그리 알고 담대히 행해야 된다 그래야 사미와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지금 현실에서 활란, 핍박, 각종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의 시대 뜻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깨닫고 이때 배우고 모두 합평하여 하나 되어 생명을 구해주며 살아야 된다 활란 때도 이에 해당되는 역사를 편다 하나님이 그 뜻을 예정대로 펴고 있다 고로 활란 때 뭉쳐서 기도하고 같이 행해야 된다 이같이 모두 주의 몸 되어 신부로서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주 안에서 믿고 사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안되고 분쟁하면 하나님도 주도 성령도 함께하지 않으신다 화평이 깨져서다 분쟁해서다 한겹줄은 끊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사가 하나 되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함께하여 그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함을 깨달아야 된다 천련 역사의 때는 신부시대 사랑의 시대라 하나 되어야 되는 때다 누구든지 그 뜻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육신과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랑에 대상되어 같이 역사를 펴게 된다 전체가 한 덩이 되어 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시대의 사명자가 함께하여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의 중심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말을 확실히 알게 전해주어라 하셨다 구약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안하니 하나님도 성령도 함께하지 않으셨다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는 자기 뜻을 이루는 자라 육신일생 영원토록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같이 산자들은 결국 마귀의 성격이라 그 성격과 행위대로 사탄의 흑암세계로 간다 그 대신 절대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 잘되게 한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 목적 사랑을 이루시려 합니다 사랑 때문에 만물도 사람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무조건 사미를 사랑하고 보낸 자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천사장이었던 누시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사탄이 됐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과 그 육을 통해 행하시는 뜻을 안 따르면 하나님이 쫓아낸다 마귀 악한 자들에게로 가게 한다 절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그 육을 중심하고 일체되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이 말은 진실하니 절대 믿고 행하라 하신다 신앙에 성공한 자가 재벌이나 왕으로 성공한 자보다 더 큰 자다 구원받고 황금천국에 간 영들은 지구 세상 존재 이후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영혼이 성공한 사람이다 가치를 알아야 안 뺏긴다 1.1핵도 오직 하나님과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온전하게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는 대로 다 해야 이루어진다 우리의 육도 혼도 영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어야 언제 보아도 만족하다 한다 구원받고 휴거되는데 있어서도 자기 뜻대로 하면 자기 구원 자기 휴거라 자기만 된 것으로 생각하지 실상은 구원과 휴거가 되지도 않은 것이다 휴거가 무엇인가 하묵이고 근본은 사랑이다 3.2와 예수님 사랑 형제의 사랑이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육을 통해 알아듣게 말을 해주시니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와 행한 것만 육신일생 영 영혼토록 남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것들만 자기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항상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 영혼토록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그때마다 할 일뿐 아니라 저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맡기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행함으로 인해 육도 그 뜻대로 살고 혼과 영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형성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서 전능자 3위가 영혼이 만족하고 사랑하며 기뻐서 같이 사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하가 진동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고도 보통으로 한다 이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다 자기 생각을 다 잘라 고쳐야 온전한 자가 된다 자기 생각 모두 다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이때 성령은 감동시키신다 그래야 하나님 성령 주께서 자기에게 임하시고 통한다 사탄은 자기 뜻 생각 중심으로 행하는 자의 마음에 쉽게 들어가서 그 육신을 쓰고 행한다 그러므로 사탄을 쫓아내도 나가지를 않는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서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뜻대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된다 행하여서 얻고 누린 자는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천국에 삽니다 행치하는 자는 주옥에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같은 현재의 험할지라도 고생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 있으니 끝까지 가면 이상세계가 절대 나온다 천하가 변해도 이 말은 안 변하고 이뤄진다 하나님도 용서하시니 모두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